현강이 다니엘 지금 몇 년생인가요? 저 96년생입니다 준혜가 더 어리던데 아, 준혜 지난 번에 왔습니다 로커랑은 봤는데 그 친구 97년생 아, 진짜요? 동생이구나 정세훈이라는 친구도 왔었는데 아, 세훈이 아, 세훈이 프로그램 같이 했어서 아, 무슨 프로그램 맞지? 저 프로듀스 같이 했지 그렇지, 그렇지, 그분 같이 했지 아, 그렇지, 그분 같이 했지 세훈이 있으면 좋네 세훈이 착해요 아, 착하더라 세훈이 진짜 착해요 와, 이름이 더럭 쳐도 안 끼네 되게 특이하죠 더럭 이게 동물의 행운? 행운? 행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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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럭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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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슬링 덜악이 있지 않을까? 레슬링 덜악이 있지 않을까? 레슬링 덜악이 있지 않을까? 나 나는 학생 딱 승목을 누렸지 이거 어감이 확 달라지는데 레슬링 덜악이 있지 않을까? 레슬링 덜악이 있지 않을까? 아, 아까 잘라서 주신 거요? 어? 아니, 이겼어요? 잘려진 것 같은데 아, 방금요? 혹시 운전석에 있던 거는... 아, 내가... 내가 다 먹은 건데... 내가 다 먹은 건데... 내용물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았어? 아, 이게... 여기, 여기... 회사 보내... 어, 야... 야, 잘 챙겨 먹는데... 어, 이거 감사합니다, 제가 아까... 감사합니다, 제가 아까... 제가 못 봤습니다... 내가 다 먹은 건데... 아, 아니, 다 짰습니다... 아, 이렇게 물을 어디 갔어... 이게 향이 좋아서... 아니... 내가... 아니, 내가... 괜찮은 거, 김? 네... 아니, 내가... 이거 너무 웃긴다, 이거?